자 오늘 8월 19일 월요일인데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단계적인 돌파하름을 보이다 오후장 들어서 마이너스 2% 하량의 하락 흐름으로 시세가 마감된 모습이에요 빨리 추세에 선한 구간까지 올라와도 모자랄 판에 현 위치에서 지지부진 흥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현 위치는 어떤 자리에요? 페닉스의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자리 지난 추세의 하단 구간을 완전히 이탈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때 이 추세의 하단 구간 지지 구간을 이탈했던 자리에서의 반등 흐름이기 때문에 이 지지 구간은 곧 저항 구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현 위치는 지난 추세의 하단 구간의 강한 매물벽 이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저항 흐름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저항 구간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인 이 8만원 구간을 완전히 돌파해주는 전형적인 상승 임펄스가 나와주려면 제가 어떤게 필요하다 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가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확보돼야지 정고점을 노릴 수 있는 신고가 랠리가 이해 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다른 이슈들보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 대형주이기 때문에 실적의 주가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 신고가 흐름이 나왔을 때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며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랠리를 전부 다 반납하는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나왔습니다 대형주의 경우엔 상승 추세가 나올 때도 장기적으로 나오고 하락 추세가 나올 때도 장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세가 턴어라운드 되기 전에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셔야지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형주, 우량주의 경우엔 추세가 명확하게 잡힐 때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된다 그러니 현 위치는 저점 대비 이경률이 크게 벌어졌고 장기적인 상승 추세에서 조만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바뀌는 변곡점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위치에선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 흐름이 나올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정말 장기적인 관점 5년, 10년을 바라보는 매매를 하신다면 삼성전자의 경우엔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틀림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상승 추세가 나온 뒤에 하락 추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의 손실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정말 내가 5년,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할 게 아니라면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지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반등 위치에서 보고 있는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점 주식은 매도하기 전까지엔 수익도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고가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확실하게 잡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수익을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다가오는 10월달 3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2분기 실적의 경우엔 1분기보다 어떤 흐름이 나왔죠? 50% 이상 영업이익률이 급증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또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미 증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다시 한 번 확대될 경우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꺼지며 여태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부들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 흐름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의 변곡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어디에서 나오며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쉴 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거 봐야 돼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은봉 흐름 하락 장악형의 캔들 모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 여부 또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식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이끌 것이며 이 주가의 방향성이 나왔을 때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가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을 통해 확실하게 잡아가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고 있던 수익을 확장지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난 정고점 위치에서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이 변곡점 구간을 놓치고 하락 추세를 정통으로 맞으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이 한 번의 손실로 바뀌었듯이 현 위치 저점 대비 이경률이 크게 벌어졌고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름이 나왔을 땐 정고점 부근에 악상 매물대 강한 저항 구간에 부딪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전형적인 하락 추세를 피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려 했어요? 지금 당장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567-1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려요? 삼성 전자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 예정인지 기업 전망부터 보도자료 정확한 투자 전략 현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난 저점 위치에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혀서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이 나오기 전에 비중 추가 타점을 노리고 있는 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을 때 정확한 매도가 이 최고점 자리에서의 정확한 매도 전략까지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ppt 파일로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뒀으니까 삼성 전자에 다가오는 3분기 실적 관련 자료와 함께 정확한 매수매도 타이밍 정확한 매수매도 단가 실시간으로 받아갈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위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그러면 이 ppt 자료와 함께 현 단계적인 눌리목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까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전부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010-469-9671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위 번호로 삼성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오고 흐름이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전고장 위치처럼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액이 한 번에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 투자 전략 자료와 함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1 위 번호로 삼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뜨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성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계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뜨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 9671 위에 전화번호가 나왔죠?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당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 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당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웹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웹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010-469-9671